막장투기, 막장수사, 막장정권. 안녕하세요. 우향호TV입니다. LH공사, 투기사건, 국토농단 게이트.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막장투기인, 막장수사, 막장정권이 배후에 있습니다. 막장투기. LH 직원들 중심으로 벌어진 이 막장투기. 한 사람의 회사를 다니고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부부끼리 하는 막장투기. 또 두 사람이 같이 LH공사를 다니는 부부끼리 하는 막장투기. 또 애인끼리 같이 다른 부서에 있는 애인끼리 커플로 하는 막장투기. 아주 다양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또 광명시, 시흥 이 지역에 투기를 하면서 광명에는 집가가 비싸니까 똑같은 보상을 받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시흥에만 사전투기 집중으로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시흥시에 집중돼서. 왜? 광명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에다가 괴림동, 무진해동. 10여 명이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또 이들이 프로의 냄새가 난데 이렇게 투기를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쪼개기식 공유 지분을 설정합니다. LH 규정상 1000제곱미터 이상 그 규모만 되면 아파트 분양권, 또 환지권, 환매권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시점이 1000제곱미터다 보니까 전부 1000제곱미터 이상씩 그 정도 규모 전부 잘라서 쪼개기 공유 지분을 했습니다. 프로의 냄새가 왕창 나죠. 막장 투기의 근본이죠. 또 이들이 그 보상을 그 땅에서부터 더 많이 받고자 그 땅에다가 그린 것 같이 묘목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보상이 훨씬 많이 경우에 따라서 1.5배 가까이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묘목값이 5천원을 하든 한 그루당 5천원을 하든 묘목값이 한때 15,000원까지 3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이들이 이렇게 토지를 사면서 현지 농협, 농협을 이용해서 집단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현지 농협의 집단 대출, 견학을 알고 있는 데서 집단 대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뭔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 자체 LH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치면서 수사를 맡깁니다. 총체적 수사. 문재인이나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수사를 하는 게 어디냐 수사권이 없고 강제적 수사 능력이 없는 총리실에 한다? 막장 수사 아닙니까? 수사 능력이 있는 검찰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 맡깁니다. 이 총리실이 그 밥의 그나물이죠. 같은 행정부, 문재인의 수뇌고 같이 국토부라 등등의 같이 놀아나는 끼리끼리입니다. 자, 총리실 산하에서 수사를 한다? 그런데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최소 수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토부 직원 4천 명, LH 직원 1만여 명, 최소 인원이 1만여 명, 거기다가 경기도 관련 단체, 관련 지자체 등등을 합치며 수만 명입니다. 이거를 총리실에서 한다고요? 전문성도 없고 강제 수사 능력도 없는? 덮어버리진 얘기죠. 또 하나, 이렇게 이러한 거를 맡기는 막장 정권, 이 정권의 의도가 뭡니까? 다 덮어버리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LH 투기 사건, 국토농단 게이트는 감사원에 의뢰를 하거나, 총리실이 아닙니다. 감사원 수사를 받거나, 두 번째, 국정조사를 받거나, 세 번째,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많은 이론을 총리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제 수사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총리실에서는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수만 명의 인원을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가능합니까? 하루빨리 감사원에 넘기고 감사원이 진행되는 도중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이들이 더 웃긴 게 있어요. 왜 막장 정부냐? 막장 정권이냐? 이들의 표현, 문재인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계속 국토부 장관 변창흠이 국무총리 정세기준에 그런 발표를 하죠. 유치 이탈시 표현, 강력하게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어디서? 총리실에서. 누구하고? 국토부하고. 국토부 장군 변창흠이 조사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변창흠이하고 총리실하고 문제로 같이 합니다. 국토부 장관 변창흠이는 그 투기 당시 10건 중에 9건이 발생한 그 당시 LH 공사 사장을 했었고 또 그 주변에 관계되는 여권에 있는 여당 관계자들이 같이 해먹은 정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수사를 한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막장 투기, 막장 투기의 일은 막장 수사, 또 막장 수사를 지시해주고 밀어주는 막장 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LH 공사뿐만 아니라 LH 이어서 지자체에 이어서도 철도청, 지청, 공무원 철도역, 예정지 근처 땅 매입 논란 총체적인 현 정부의, 좌파 정부의 총체적인 투기 의혹 좋은 자리 있을 때 해먹자. 이러한 게 만연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막 가는 정부, 막장 정권 우리가 끌어내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매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광장으로 나오고 의견을 취합하고 단합된 힘으로 이 정부 끌어내려야 합니다. 촛불로 끌어내렸다고 자랑하는 촛불 정권 정부 태극기 혁명으로 끌어내립시다. 우향호TV 방송 마치겠습니다.